이곳은 좌상인 조영배 집안이 후원하는 사찰이지 않습니까? 알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굳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. 그러기에 굳이 이곳에 계신 거 아닐까요? 사랑하는 분의 위패가 이곳에 있으니까요. 네가 무고한 것은 알겠지만 법적으로 무죄를 소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. 일전에 말한 상사병은 네 말대로 나의 문제이니 마음에 두지 마라. 중매는 계속해도 좋다. 다만 혼례가 끝날 때까지 종사관의 너의 신변을 보호한다고 하니 그리 알고 너도 조심하거라. 자막 제공자